원전의 녹색에너지 문턱 지나치게 낮춘 환경부 환경부가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처음으로 진행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에서 제외됐던 원전은 9개월 만에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원전 최강국 건설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환경부가 원전업계의 녹색 투자에 물길을 열어준 것이다. 특히 이날 공개된 녹색 분류체계는 유럽연합보다 훨씬 느슨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그린워싱, 위장 친환경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녹색 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녹색 경제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녹색 투자의 지침서로 활용된다. 일종의 친환경 인증서를 할 수 있다.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되면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기업이나 투자자한테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워진다. 녹색 경제활동에 포함되면 6대 환경 목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 중 하나 이상의 달성에 기여한다. 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 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줘서도 안된다. 원전은 저탄소 발전원이어서 온실가스 감축에는 도움이 되지만 방사성 폐기물과 방사능 오염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줘야 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원전을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큰 논란이 빚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유럽연합은 녹색 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켰지만 대신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 2050년까지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방폐장을 완공해 운영하기 위한 세부계획 보유, 2025년부터 안전성이 강화된 사고저항성 해결로 사용 등이다. 그러나 한국경독생 분류체계는 유럽연합과 견져 지나치게 원전 진화적이다. 사고저항성 해결료 적용 시점을 유럽연합보다 6년 늦은 2031년으로 정했다.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수십 년째 부지 선정차 못한 방폐장은 유럽연합과 달리 가동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신규 건설 때 최적 가용기술, 가능한 최적의 기술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한국은 이에 못 미치는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한다. 원전 확대의 권림돌을 없애려고 애쓰는 흔적이 역력하다. 녹색 분류체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그린 워싱을 막는 것인데 대래 원전에 녹색 분출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